도쿄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누나 제목 뭐야 근데 채팅 쳐봐 그 제목 뭔지 어 근데 야아이님 네 저 뚜띠님 부르는 노래 그 노래 아니 그 노래랑 비슷하다 제목 맞춰보세요 그럼 그거 어떤 생물의 초전반차퍼에 나오는 미나짱이 부르는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미나짱이요? 네 여기 술먹는 방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술을 자서 먹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몸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토쿄님 환장하시죠 일단 라무네 먹고 있어요 라무네 네? 라무네가 뭐야 누나 신났어? 뭐야 그 제목 뭐였죠 이거 로시... 뭐였지? 겨울 어 정답 로시깟장의 저녁 겨울파티의 초전반차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형님 아니에요? 정답이세요 정확히 정답이시고 근데 뚜띠님이 부르신 거래요? 네 정답이시고 아 뚜띠님 하하 요고생장이신 거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 아니 뭐 이상한 진짜 이상한 십덕후 이상한 컨셉을 하시네 컨셉이 아니라는 게 제 의견 어 진짜 컨셉 아니 뭐요 아 저는 어디에나 있으면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압니다 한번 일본어 일본어 한번 해보세요 너만 뚱꾸냥이 파래 줬어 저거 일본어를 해보세요 나마카와 뚱꾸노 블루블루 스크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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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일본어 왜이렇게 잘하세요? 하하하하 진짜 힛덕후 힛덕후 힛덕후세요 그날에 아니 근데 누나 왜이렇게 잘해 그날에 토키 형님 가시죠 네 저부터 절데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라는 곳엔 절대로를 남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 절대로를 Points 반발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합니다만 아니 같이 부르자고요. 무슨 뭐 건너지 말자야. 다만 합창을 곁들인 들었어. 들었어. 어떤 거가 이 노래를 뭔지 모르면 안 되네. 이거 드래곤볼 그거잖아. 아 그런 거 틔지 마. 저 형님 또 흥분이 존나야. 맞아요. 그 드래곤볼 노래 맞아요. 초상기에 피라고 표현까지는 분위기가 가벼웠고 수인 높은 섹시 코미디 요소가 꼭꼭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이름도 우선은 별로 형평을 받지 마시고 당시 인기 토끼면서 드래곤볼 소위는 10위권 바뀌었어요. 이를 세시하지 왜 아니 토끼님! 오! 토끼오!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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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해주네. 너 컨셉이야? 컨셉이 아니라는 게 제 의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답 안 하면 감사할 거예요. 대답. 대답했습니다. 감사한다. 대답했는데. 하나 둘 셋. 대답했잖아요. 토끼오님 목소리 들리세요 감소님? 아니 저 들리잖아요. 아 저... 토끼오님 안 들리는데요? 거... 거짓... 거짓말 지지 마라고! 왜 말을 안 하셨죠? 토끼오님? 거짓말 하지 마라고! 감사할게요. 어이 무례하잖아 이놈! 아 저거 웃고 있는 거 뭐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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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예요? 하하... 하하... 한번 해보시면 알 거면. 어이 피카츄! 어... 사람 많은데 웃고 있는 거냐고! 무례한 거 아니냐고! 하하... 아... 귀엽하시네. 자 일단은 올릴게요. 토끼오님 패터슨 대령하시고 패치님이 잭퍼 소령하시고 아 이거... 이거 그거... 미소녀 군부대 라이브에서 갈 거랑 비슷한 거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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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토끼오님이 패터슨 대령입니다. 자... 패터슨 대령 부터 시-작! 됐군! 자네 권한은 해지됐... 됐다는 게 내 의견. 아쉽지만... 후방에 있는 병사들을 부탁한다고 오래가 마머러! 권한이... 해지됐다고요? 전 그런 보고를 받은... 종사관악의 명령이야! 어이 어이 놈! 무례하잖아, 이놈! 전시... 전시 중에 불복정한다면... 자네 목숨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게 내 의견, 내 생각. 병사들은 어떻게 통으로 하실 겁니까? 어이 거덜컨! 여기 통화! 보관해 놔! 우리 준비됐잖아, 맞지? 우리 멈출 수 없어. 하나, 둘, 셋! 우리는 질 수 없어. 하나, 둘, 셋! 넌! I gotta kiss what I'm based with the fuck I don't wipe money on the mind 돈 필요한 니께 XX들 전부 다 녹다운 식혀버리고 위치 엄살 끌지 마 그만, 걸 그만, 넌 떨어 마치 C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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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렛츠고! 러블러블러블리볼보! 중산병이라도 사랑하고 싶은 내 남동생이라도 내 남동생이라도 어떤 생물의 존재답은 미카징의 초전형 SG템! 꿀룩꿀룩룰러블비치미인의 아마추! 오이 오이! 남동생의 법을 보내겠네, 박하나! 손멋짓고 말여러면 내가 믿어준다 했다고! 방장님. 왜요? 영화말고 애니는 어떠세요? 네? 영화말고 애니는 어떠세요? 아니요. 애니 어떤 거야?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 게 물어보는 게 먼저라 그럴까나? 방장님 공포 좋아하세요? 공포? 어이 어이 양파! 지금 내가 석구콘이랑 얘기하고 있다고! 양파님 나가셨네. 저 여캐 이쁜 거 좋아하는데요. 여캐는 일단은 좀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 중산병이라도 사랑해 하고 싶어의 미카징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이든 아마추에 나오는 선옥카징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 보여. 네. 그거 무례에 의한 말 아니에요. 귀엽다고요. 더보기인데 네. 다만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합니다만 아 설마 얼어버린 겁니까? 하이하이 원래 이방 말이 말이 별로 없는 방인데요? 아 네네 말이 없네요. 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안 보는데? 그래도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하나 있나요? 음 탐정은 이미 죽었다요. 아 그거 15회에 MF 문고 제 라이트로벨 제니사 제우스상 수상장이잖아요. 하하하 라이트로벨 작가는 니고는 죽고 삽박가는 우미보즈 그리고 양쪽은 다 하하하하 너 우리 편이었냐고 아 무섭네 무섭다 무섭다 너 방금 뭐라 하하하하 내가 웃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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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우울 아 말해봐 우울아 왜 내리 왜 내린거냐고 어우 넌 무례하잖아 니놈 방패 용사도 봤어 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데 왜 내리는 거냐고 삼성을 내가 재밌게 봤다는게 뭐가 잘못인 거냐고 미친 놈이 방패 용사 봤어 방패 용사 방패 용사에요? 아하 국어 소설 대자연대회권 미덴팩토리사나 아이엠 북스에 레이파리 타던가 됐잖아요 2018년 1년 20원 20원 마이크 추려봐 마이크 추려봐 알겠습니다 아 덕배님 반갑습니다 저희 근데 여기 뭐하는 방인가요? 되게 따뜻한 방이에요 아 근데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어? 저거 뭐야? 아 저 아까 김덕배인데 감방지권호야로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니 잠쪽님께 딸가 야레야레 흐흐흐 흐흐흐 keto 원래엔 공인 저희가 몇 벌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